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G20의 폭탄 발표에 중국 초대형 위기 2. 한국 이것 좀 빨리 만들어줄 수 있나? 3. 한국 무기 특집 방송하며 배 아픈 대만 전문가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한 사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최근 한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 개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전부 끊고 한국산으로 교체하기로 한 것은 한국이 국제적인 동맹과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게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외교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과의 다툼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전부터 한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경제적인 협력과 무역관계를 강화해왔습니다. 또한 중요한 풍요로운 원자재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협력과 경제력을 토대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중개 역할을 맡아온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러한 기묘한 방법은 중국이 국제적으로 견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중국의 갑작스러운 파산 위기는 한국이 기막힌 보복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한국이 중국과의 갈등에서 강력한 쇠기 한방을 날려 중국의 파산 위기를 유발한 것은 한국의 외교적인 능력과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성과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갈등 상황에서도 대응 전략을 잘 구사하여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실력 있는 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 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북과 한국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회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동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비 흡과, 외화직급 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회환관리국 광둥성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직급 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화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권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천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 과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위니아전자의 공장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이 중국인들은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위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이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위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위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의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숙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일대일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 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 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2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릴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러,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 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동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 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령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화학, KRPC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후반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아나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대일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쇄기의 한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제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와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인 2월 6일 필리핀 앞바다를 넘어온 중국 측 군함이 필리핀 해양경비대를 향해 초록색 불빛을 발사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이 불빛은 강력한 레이저로서 주로 가까이 접근하는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근접 방어용으로 달려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람의 눈을 향해 발사하는 경우에는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은 필리핀 해역에서 필리핀 해안경비대를 향해 레이저를 가동했고 이에 필리핀은 해병들의 시력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중국을 향해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중국의 관할 구역으로 영해를 넘어온 필리핀 경비대에게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일이 생긴 세컨드 토마스 암초지대는 필리핀의 베타적 경제수역 EEZ 내에 위치해 있으며 필리핀 측 군병력과 군함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실상 필리핀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중국은 오래전부터 남중국해의 인근 90%를 아우르는 구단선 해역이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베타적 경제수역 EEZ 이내에 군함을 배치하는 등 수시로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비록 레이저 장비이긴 하지만 군 장비를 동원한 충돌이 발생한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필리핀과 마찰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 대통령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중국과 대만 갈등의 최전선에 있기에 대만의 유사 가능성을 항상 체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필리핀 내 미군 주둔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대만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1만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은 바나테스 섬으로 고작 100km 남짓 떨어져 있습니다. 1951년부터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한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주둔협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국과 상호방위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배경엔 중국이 필리핀 해역 이내에 수십 개의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빈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군사기지 네 곳에 대한 사용 권한을 미군에 양도하고 있으면서 자국의 해군력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 해군의 군함 프로그램에서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관계자들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 내 조선소들을 둘러보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은 계속해서 강화되었다는 뜻을 밝혔고 곧이어 한국의 3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전세계 해운사와 에너지 기업들로부터 LNG 선박을 싹쓸이하고 있는 한국의 조선사들은 민간 상업용 선박 이외에도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여기에 탑재되는 어뢰와 음파탐지 장비 등 다양한 군수물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몇 년 전 한국의 조선사들이 회복불능의 적자와 자본 잠식 상태에 놓였을 때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나서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시도했던 이유 역시 국내 조선사들이 한국의 해군 군함과 잠수함부터 수많은 방위산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자주 국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초계함과 연안 경비함부터 대형 호위함과 이지스 구축함 그리고 수천 명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까지 만드는 기술력을 확보해 세계 각국의 군함과 잠수함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내 군함 건조를 총괄하며 최고 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는 앤더슨 중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유가 한국산 특수목적 선박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더슨 중장은 미 해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추구하며 이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한국의 조선사들이라 밝혔고 한미 양국 상호간 이익이 되길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하겠다고 말한 만큼 한미 간 군함과 잠수함에 관련된 계약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해군 군함과 선박의 기술력도 압도적인 수준이지만 이런 미 해군이 한국을 찾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다 자체 생산에 오래 걸리는 미국 조선소와는 다르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납기를 자랑하며 거기에 가격도 저렴한 한국의 조선소의 강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미 해군이 필리핀 내 해군기지에서 사용할 군함을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려는 계획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도입한 호세 리잘급 호위함 두 척이 2021년 인도되었고 2022년 6월엔 7천억 원 규모의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배수량 2,400톤의 길이는 94m에 육박하며 헬기와 드론 등 무인기까지 이착륙이 가능한 최신형 경비함을 수주했습니다. 원래 해당 경비함은 호주산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지난 2021년 인도된 호세 리잘급 호위함에 대단히 만족한 필리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만든 한국산 경비함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이 밖에도 필리핀 측은 초계암마저 한국산으로 구매하고자 현대중공업과 계약 중인 상황으로 필리핀 바다를 지키는 핵심 군함들은 사실상 전부 한국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이 가장 신뢰하는 전투기인 fa-50부터 해군 군함까지 전부 한국산으로 도입되자 필리핀 내 군사기지를 할당받은 미국 역시 한국의 조선 기술을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으며 필리핀에서 군사 작전을 하기 위해서 한국산 군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필리핀과 마찰이 잦아지는 상황에 필리핀 군당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자국 해역과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군함을 추가로 배치하고 군용기를 통한 정찰 횟수를 늘리는 등 중국의 영해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필리핀에 배치된 한국산 군함과 전투기를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한국이 필리핀에게 FA-50 전투기 판매를 검토하자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게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어 한국산 군장비가 분쟁 지역에서 활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도로 한국산 FA-50의 필리핀 수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당시 우리 측 관계자는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을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된 FA-50 물량은 12대이며 한국의 FA-52 필리핀에서 대활약을 하자 필리핀 당국은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며 문의한 상태로 관련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한국산 방산 장비를 많이 도입한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 최전선에 한국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할 정도로 한국산 방산 장비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10년 전부터 한국산 장비를 믿고 구매해왔는데 최근 유럽과 중동에서 한국 방산 장비가 불티나게 팔리자 한국산 장비를 결정한 자신들의 선택이 들리지 않았다며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KF-21의 도입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자국 언론사인 필리핀 뉴스 동신과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공군은 자국 상공을 수호할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도입 물량은 최소 12대로 확보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여기에 최우선으로 검토되고 있는 장비는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가 생산한 KF-21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FA-50과 군함 도입 사업에서 쌓인 신뢰로 한국산 장비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겼으며 KF-21의 경우 4.5세대급 성능을 갖추고 있어 가장 큰 상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데다 가장 중요한 5세대로의 업그레이드 역시 가능하기에 스텔스 성능 또한 무리 없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군당국은 90년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종료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F-5 전투기들을 모두 퇴역시켰고 현재 필리핀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는 FA-50 유일합니다. 현재 KF-21 보라메가 수차례 시험비행에 성공하면서 초음 속의 벽도 뚫어버리자 필리핀 입장에선 저평가된 한국산 방산 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KF-21 보라메에 2200회가량의 시험비행이 끝나게 되는 2026년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2027년과 2029년 내로 KF-21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이 KF-21로 성사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현재도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충돌하고 있어 한국의 방산 장비에 실전적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여기서 얻은 데이터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할 때 어떤 부분에서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규모의 경제 실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메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인리당국이 연구개발 비용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KF-21을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도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수출하게 되면 생산대수가 증가해 한 대당 생산 단가 많이 낮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역시 소량이지만 KF-21을 도입하게 되면 도입 국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KF-21 도입을 고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한국산 전투기가 다양한 많은 국가들에서 인정받고 사용되고 있다고 홍보하는 역할도 가능합니다. 성공한 방산장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쓰인다는 점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가 수출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한국의 방산장비가 인정받는 상황에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을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F-35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을 베껴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이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을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언제나 중국의 의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 국방을 이루어낸 한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는 대만 최대 방송사인 TVBS에서 KF-21이 야간 비행 사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자체 개발한 최첨단 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처음으로 야간 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할 전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초음속 전투기는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으며 시속 2200km로 최대 29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7.7톤의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초음속 돌파를 성공하여 F-16을 뛰어넘었습니다. KF-21은 단자식과 양자식으로 나뉘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염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 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관계도 아닌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까지 한국 전투기 개발 현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대만인데요.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전투기의 자체 개발을 시작했었고 그렇게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 경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국호의 항속거리는 F5이 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여 당시 미난기용 Z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한의웰 가래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주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아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온갖 곳의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국호 1호 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T51호 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죠. 경국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J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미의회의 거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또 한 번 대만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을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었습니다.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과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흡사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인 2024년까지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열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 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었기에 대만의 항공 기술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지난 9월 대만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메가 첫 기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KF-21이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이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낱낱이 분석했었습니다. KF-21 초도기가 7월 19일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경남 사천의 제3훈련 비행단에서 이륙한 전투기는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국에 있어서 KF-21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한 세 번째 전투기입니다. 한나라에 있어서 독자적인 방위 능력과 국산 항공기 생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KF-21은 최초의 국산 항공기 KT-1웅비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입니다. 프로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죠. KF-21 프로젝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공동 투자한 다음 세대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착륙장에서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고 33분간 비행한 뒤 착륙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20년에 걸쳐 개발되어 완성되었으며 한국이 항공산업을 성장시키는데 큰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업체와 미국 업체들이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예를 들어 T-50 고등훈련기는 한국과 로키드 마틴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KF-21은 F-35를 참고하여 개발된 것으로 5세대 전투기의 기준에는 못 미치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동체 길이는 16.9m이며 높이 11.2m, 폭 4.7m 중량은 17.2톤입니다. 최대항속 마아 1.8의 최대 무장량은 7.7톤이고 하드포인트 열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이 막 공개되었을 당시이기에 하드포인트가 열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대략 4.75세대와 5세대 전투기 사이의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온전한 스텔스 형상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슈퍼 호넥과 같이 일부만 스텔스 형상으로 제작된 것과 다릅니다. KF-21에는 한국에서 개발한 AESA 레이더 적외선 관측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내부 무장창은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2021년까지 KF-X 프로젝트에 16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한국은 2032년 이전에 13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자금과 기술적 문제로 지연되었으며 반대파들의 반대에도 직면했었습니다. 비용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KF-X 프로젝트는 한국 항공산업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프로젝트로서 정부와 국민의 결의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한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 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군용기 시장을 관찰했을 때 현재 수출되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의 F-35입니다. 하지만 F-35는 정말 정말 비싸고 운용 비용도 높습니다. 미래의 KF-21은 5세대와 4세대 전투기 사이의 시장에서 F-16과 F-35 사이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방산업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 지난해 100% 이상 성장하여 전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7월 27일에는 폴란드 국방부와 14억 천만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여 K-2 흑표전차 180대, K-9 자주포 670대, FA-50 경전투기 48대 등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최대 군수품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을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멀지 않고 수출의 걸림돌이 되는 미국의 핵심 항공기술 역시 우리 연구진의 노력으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니 KF-21이 대만 수출이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대만에 무기를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에 대만 네티즌들의 바람처럼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도를 동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대만 항공개발사를 통해 느끼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KF-21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5세대를 넘는 6세대 전투기 개발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